안녕하세요. 이번 문제, 기출문제와 마스터북이 운명처럼 만난다. 이번 문제는 우리 대리파트에서는 목권대리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 목권대는 수업시간에도 워낙 강조를 많이 하고 또 사례형으로 충분히 문제가 배정된다고 하죠. 그래서 34회 때, 이게 34회 기출문제인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33회 때 기출문제예요. 그래서 33회, 34회 연속으로 사례형으로 문제가 배정이 됐는데 5년마다 문제가 배정이 돼요. 아니, 5년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문제가 배정되고 있는 게 바로 이 목권대리예요. 그것도 사례형으로 상당히 좋아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요. 자, 답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목권대리, 을이, 갑을 대리하여 갑소유 엑스토지를 병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갑, 그 다음에 을, 그 다음에 상대방 병, 이 을이 목권이 되는 거거든요.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되어 있는데요. 자, 우리가 항상 목권대리할 때 뭐라고 하죠? 본인이 가지고 있는 권리는 뭐라고 그래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권리, 주인권, 주인거절권,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건 최고권, 철회권, 그렇잖아요. 자, 그럼 여기에 계약을 체결한 후에 갑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갑이 엑스토지를 정에게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면 자, 갑이 본인입니다. 본인이 의뢰 대리 행위를 추인하더라도, 추인하더라도 정은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뭐 상관없죠. 어차피 본인이 추인권을 행사하면 소급하여 유효가 돼버리는 거잖아요. 추인, 소급하여 유효가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추인하더라도 추인한 거절, 그래서 여기 협의의 목권대리, 마스터북 55페이지를 참조하면 돼요. 추인, 그래서 여기 넘어오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 2번 본인의 권리 효과라고 되어 있고, 무권대리는 본인에겐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아무런 효력이 없어요. 그럼 갑은 누구한테 자기 집을 팔든 안 팔든 상관이 없는데요. 자, 여기 보니까 본인이 추인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추인하면 효과는 어떻게 되냐라고 되어 있어요. 추인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자, 이때 추인하면 우리가 뭐라고 해요? 이건 소급 유효가 돼버려요. 그래서 여기 보면 소급 유효다라는 거 보이죠? 이걸 물어보는 거였어요. 34회 때. 그래서 본인이 추인을 해버리면 소급 유효가 돼버리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 보면 상속이 나온 거잖아요. 그럼 상속은 거절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X가 된 거잖아요. 왜 그러냐면 마스터복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 어디 갔습니까? 여기 나왔네요. 자, 상속이란 글자가 나오잖아요. 상속 끝터리에 뭐가 없어야 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라고 되어 있죠. 34회 때 기출 지문입니다. 이렇게 배정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기출 지문 이것은 무가, 무는 무권들인이 아니에요. 그렇죠? 아들입니다. 아들. 진짜 아들인데 무권들인이 아니었어요. 그러면 매매계약을 추인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상속자도 아버지의 권리를 인정해요. 얘는 무권들이 아닙니다. 무권들이 의리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상속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래서 추인할 수 있다라고 해야 되는 거니까 이건 지금 3번은 상식을 물어보는 거였거든요. 자, 그 다음에 병이 상대방입니다. 을과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을에게 대리권 없음을 알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상대방이 대리권 없음을 알았다는 건 뭐가 되는 거야? 악의자가 되는 거거든요. 악의자, 악의자, 악의자. 그럼 뭐예요? 악의자는 철회권을 행사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마스터북의 상대방 최고권 보인가요? 상대방의 최고권이고. 그 다음에 밑에 보니까 철회권하고 보이잖아요. 그럼 최고권은 선악을 불문하고 행사할 수 있고 철회권은 선의자만 행사할 수 있다고. 34에. 그러면 이 사람은 악의자는 행사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철회권은 악의자는 행사할 수 없고 누구만, 선의자만 행사할 수 있다고. 그래서 병은 을과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대리권 없음을 알았다. 악의자다. 악의자는 철회권 행사할 수 없습니다. 있다라고 했으니까 X가 된 거죠. 그 다음에 갑이 본인입니다. 을의 대리행위에 대해서 추인을 거절하면 추인을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을이 미성년자랍니다. 그럼 무권대리인이 미성년자잖아요. 그러면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 부담하지 않는다? 부담하지 않는다. 그래서 마스터북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겁니다. 자, 무권대리의 책임. 여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행위능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미성년자였다. 미성년자다. 그럼 미성년자는 책임을 져야 안 져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미성년자는 책임을 모를 수 없습니다. 라고 되어 있고 이걸 결국은 사령으로 다시 문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쭉 사령이 나오는 거고요. 밑에 이 마스터북에 그래서 지금 나온 게 이 지문이잖아요. 상속을 했습니다. 허용될 수 없습니다. 자, 미성년자네요. 의리 미성년자입니다. 그럼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4회 기출문제. 34회 기출문제. 이런 게 다 기출된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마스터북에 있는 사례 문제까지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물어낸다면 당연히 거의 매치가 돼요. 답을 골라내는 데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도 누누이 강조가 되는 부분들이 이 문제거든요. 그러면 올해 35회 때도 기출이 될까요? 100% 기출됩니다. 100% 기출되고 지금 이 사례 문제 있잖아요. 마스터북 57페이지에 있는 사례 문제. 이 사례 문제만 여러분들이 알고 가도 충분히 35회 때 마칠 거라고 봅니다. 합격할 수 있다라는 문제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